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땅으로, 흙으로, 농사와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21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내용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한동안,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저희들 채널에 있는 모든 댓글들을 다 댓글쓰기, 밑에 댓글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차단을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적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걸 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간혹 조금 안 적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또 거기다가 욕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정난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좋은 댓글은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붕 뜹니다. 붕, 이게 제 평소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냥 좋은 댓글은 마음이 붕 이만큼 떠죠. 그런데 악플이나 욕 이런 걸 적게 되면 푹,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푹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충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인데, 괜히 좋은 댓글 적으니까, 제가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래가 또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떴다가 이렇게 악플이나 욕 같은 걸 댓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팍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 연락처를 내가 안다든지 하게 되면, 가서 한마디 하면 조금 스트레스가 약간은 풀리겠죠. 그런데 보통 인터넷에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적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이제 제한테만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보고 조금이라도 수탈리고 하면, 그거 다 악플을 적고 또 다른 데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연예인들은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아이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라지고 소심해집니다. 잘 삐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열심히 이제 정류주, 이제 정류주 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작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술하고 관련된 책이 거의 한 80권 넘어요. 물론 다 본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즐겨봤던 게 중국 술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명주들, 이제 양주들 있잖아요. 브랜드, 브랜디, 이런 양주들, 이런 책들은 제가 굉장히 즐겨봤었습니다. 어떤 책은 한 100번 넘게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엄청 이제 공부를 했었죠.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또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돈 벌면 전부 이거 발효 실험하는데 거의 한 90% 다 쓴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국에서 이제 돈, 이제 이렇게 중국에 저희들 그 이 발효 종자균을 이제 좀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좀 재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벌어가지고 이제 그 벌은 걸 전부 정류죠. 이제 그 실험하는데 돈 거의 다 쏟아부었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수준이 좀 조금 뭐 제가 봐도 수준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어떤 작물이든, 그러니까 뭐 그게 딸기가 됐든 포도가 됐든 아니면, 저기 뭐 아로니아가 되었든 아니면 뭐 배추가 되었든 무시가 되었든, 뭐 아니면 뭐 한약재 중에서 뭐 황개니, 백출이니, 인삼이니, 청궁이니, 당기니, 어떤 식물이라도 이제 그걸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도수가 이제 보통 7도에서 많이 나오면 한 13도 정도까지 나옵니다. 7도에서 13도 정도 술, 그러니까 거의 와인이죠. 수준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술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식초로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수도 없이 10년 넘게 이제 실험을 했고 그러면 이제 술이 이제 한 13도, 뭐 12도, 11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가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발효 식초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 300가지 이상 실험을 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했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혹 정말 초장기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약간의 뭐 이런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실패 같은 걸 했지 이제 어느 정도 선 넘거나 이제부터는 전부 다 거의 뭐 한 99% 다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술을 다시 이제 정류를 해버리는 거죠. 정류를 하는데 이제 1차 정류, 2차 정류, 3차 정류까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3차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3차까지 하게 되면 뭐 도수가 70도, 80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 보통 이제 정류를 하게 되면 도수가 이제 50도 이상, 50도에서 이제 한 60도 정도까지 이제 도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숙성시키는 거, 이제 금방 정류해놓으면 이제 좀 별로 맛이 없어요. 약간 이제 좀 새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숙성을 이제 시키죠. 근데 저희들이 보통 숙성은 이제 한 달 한번 시켜보고 두 달, 석 달, 넉 달,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숙성을 쭉 해왔는데 숙성 과정에서 맛들이 이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주 같은 것도 이제 10년짜리 양주보다는 뭐 15년 산, 20년 산, 뭐 30년 산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숙성시킨 거죠. 그리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수준이 어떤 그든 전부 이제 와이너로 만들어서 그걸 정류주로 해가지고 명품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실험한 것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인 게 이제 동충화초. 이제 동충화초 이제 정류주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커피, 이제 커피를 가지고 원두 커피죠. 원두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커피 술로 이제 50도짜리 이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커피, 이 터치커피 이런 데다가 이제 그 50도짜리 술을 한 방울만 딱 때려뜨리면 커피 맛이 확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다 실험해서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느냐. 제가 그걸 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 발효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고 누군가 이제 뭐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종자균을 우리는 이걸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고 이거를 가지고 뭐 술을 만들어서 어쩌고 어쩌고 하겠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것만 팔 수가 없잖아요. 기술도 같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기술하고 이제 그걸 파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장비 이런 것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짜리를 척척 제가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 벌어놓은 거 전부 그쪽으로 다 투자하고 발효 실험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됐었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뭐 금방 3, 4일이면 그걸 다 저희들이 이제 해내죠. 근데 이제 뭐 판매하고 이런 거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이제 이 실업용 이제 장비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아요. 이게 뭐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하려고 그러면 뭐 기계 자체가 사납고 대량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뭐 쫙쫙쫙쫙 실업용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업용 장비들이 사실 더 비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많은 현미경 하나 이런 것도 억대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싸져가지고 이제 한 3, 4천만 원이면 이제 살 수 있는데 초단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는 현미경 하나가 그냥 1억, 2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비들 이런 거에 저희들은 아낌없이 사실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준이 이제 그 정도까지 됐는데 제가 이제 그에 대한 기술, 노하우 이런 걸 쭉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딱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이 댓글 때문에 그래요. 댓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서툴고 실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발달,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처음에 뭐 조금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다고 막 바로 그냥 뭐 완전히 우에서 완전히 공구고 옆에서 때리고 밑에서 아파치기 하고 그 정말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돈 10원도 안 주고 유튜브 보고 그거는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점점점점 발달한 그 기술들을 저희들이 다 사실은 오픈합니다. 전부 다. 근데 거기다 내가 이제 막 댓글을 막 글고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열 번, 스물 번 이런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 자리도 계속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뱅듭니다. 한 자리도. 그래서 제가 덩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는 참는데 계속 그러면 사실은 그게 골뱅들죠. 그래서 이제 에라 그냥 내가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의 술 공장들이 8,700군데가 넘습니다.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요. 술, 주류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국에는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발된, 이제 그런 축적된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중국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색 나는 이제 그 그게 뭐지? 하여간 뭔데 이게 이제 색깔이 되게 이뻐요. 보라색이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은 무슨 약초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술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제 과일류 중에서 이제 보라색 나는 거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 블루 자 들어간 거는 대부분 다 보라색입니다. 이제 이 보라색 나는 이제 그 열매들, 과일류들 이런 애들은 이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균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균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걔들은 이제 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같은 것도 절대 술이 잘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술에다가 부어버리죠. 아로니아를 술에다가 담가가지고 아로니아 술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로니아에다가 그 술을 부은 거지 그게 아로니아 술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 아로니아하고 물하고 저희들 균만 가지고 그 아로니아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정류하게 되면 아로니아 술이 되는 거죠. 맛도 키가 찹니다. 이제 한 50도 자리 정류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척척 해내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실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됐는데 한국에는 뭐 그거 뭐 하여간 막 이 하는 사람이 너만 와가지고 에헤라 그냥 나 다시는 안 해. 내가 없더라고는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다 접어버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저희들이 샘플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 놀라 나자빠지는 거죠. 어떻게 이게 풀과 몇 달 안에 이게 어떻게 이런 술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제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샘플을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거야 하면 이제 저희들 균을 주문을 하죠. 왜 이게 없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주문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기술도 뭐 기술료는 얼마 안 받습니다. 이제 전체 그에서 저희들이 로얄티로 이제 보통 5%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술도 이제 이렇게 이전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제 정유주 뭐 이런 그거에서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제가 버벅거리고 뭐 이러면 이제 그거 다 대고 막 악플을 걸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병신 쪼다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그것 때문에 내가 때려치운 겁니다. 그거는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푹 쉬었죠. 푹 쉬고 한 1년 정도 푹 쉬고 다시 이제 요즘 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땅은요 한마디로 그냥 농약 농약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비료에 쩌들려 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유기농 재배를 하죠. 이제 무능약 재배도 합니다. 그건 일부예요. 일부고 거의 이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관행농업이라고 그러죠. 관행농업 그런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학비료하고 그 농약을 안 쓰고는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것도 1년 2년 3년 쓰면 상관이 없죠. 그걸 몇 십 년 몇 십 년이 뭡니까 한 5 6십 년을 이제 그 저 식량 정산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걸로 정책에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걸 몇 십 년을 쓰니까 땅이 이제 뭐 완전히 뭐 지금 너덜너덜너덜 해진 거예요. 해져가지고 뭐 지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땅에서 5만때만 이제 병충해들이 다 생기고 뭐 빌리빌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옛날로 처음에 이제 그 건강한 땅으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얼마나 땅이 건강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옛날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미생물 농법이 이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비싼 걸 목 땅에다 뿌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발효를 이게 시드균 종자균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발효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균 종자균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작물에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이렇게 정폭을 시키는 거죠.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양한 걸 이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 작물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어 제가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 막 보나 마나 또 옆에서 댓글 걸고 악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벌써 생기죠. 벌써. 근데 제가 꼴랑 동영상 한 20개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그 정도인데도 벌써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친하라도 할지 모르는 놈들이 그냥 막 남 이렇게 헛짓떡고 뭐 괴롭히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는 도사예요. 그런 거는 뭐 정말로 수준급이죠. 근데 막상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친한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더 이상 에너지를 뺏길 수 없다. 에너지를 뺏길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더 이상 뭐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댓글을 저는 차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좋은 말 하시는 분들 또 저희들한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하고 상용을 안 해야지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농사 경험이라고는 이제 콩알 세알씩에 아홉 개 심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농사할 일도 없고 농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이제 뭐 저기 한 열평짜리 테밭 한 번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잡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를 갖다가 몇 십 년을 한 사람들하고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사람들 잘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십 년을 똑같은 걸 그 사람들은 했잖아요. 몇 십 년이 뭡니까? 지난 60년, 70년을 똑같은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 자연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시작한 지 한 석 달, 넉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대충 읽은 책이 한 80, 한 7권인가 정도 됩니다. 대충 읽은 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10번 이상 읽은 책들은 지금 8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거 몰라서 농사는 잘 못하는데 책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읽고 깊이 읽고 또 잘 읽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만한 통에다가 이런 통이 제가 지금 이래가지고 9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 온도 재는 거 온도계도 어저께 다 왔습니다. 그거 이제 5개 왔는데 이제 꼽아가지고 이제 미생물 발효를 했을 때 땅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작물들이 올라왔었을 때 이제 그 작물들의 생태를 보려고 하면 세포현명형이 있어야 됩니다. 600만 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그 이파리를 보게 되면 이 이파리들이 활성화되는지 뿌리를 보면 활성화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흙에 있는 미생물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차 현명경 가지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판매하는 전체적인 총판입니다. 전체 제가 책임자예요. 판매 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을 저는 뭐 무지박지하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거 사가지고 쓰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한 개가 12만 원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서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저는 뭐 이걸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험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 돈이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하는 게 이 황사란 박사가 이제 제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큼 좋은 조건에서 이걸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감축을 하고 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자영업자들도 뭐 어렵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걸 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6년 전부터 사실은 감을 잡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농사를 우리가 직접 취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가지고 농사 제가 여러분한테 팔겠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팔아와 돈 몇 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먹는 거 아니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맞붙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 좀 이제 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땅도 그냥 천평 주겠다 그럽니다. 한평, 두평도 아니고 천평을 그냥 주신대요. 막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저희들이 농사해가지고 뭐 작물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발효 실험을 계속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실험들 계속 할 거고 이파리 따가지고 세포 현미경으로 전부 다 또 볼 거고 그다음에 땅 흙 같은 거 파가지고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봐야지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할 거고 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할 거고 그걸 또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처음에는 한 1년만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지금 대충 잡아서 3년이에요. 이제 한 최소 3년을 해야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이거 용어들 농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용어들을 이렇게 목차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용어들을 많이 쓰고 어떻게 그거 하는가를 갖다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찾는 거는 이게 무슨 용어야 저게 무슨 용어야 하는 거는 이제 정말로 초등학생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 거 기언니언틱글 배우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물가는 오르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2025년이 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2025년 이후에는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불평을 하지만 지금은 제가 꼴랑 이거 조금 하는 거 가지고도 악플 달고 뭐 시비 걸고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달래 했어요. 뭘 달래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팔아주도요. 이거 안 팔아주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한국에서 시장은 저희 전체 매출에서 10%도 안 돼요. 솔직히. 팔기도 싫고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가치들을 알죠. 중국 나쁘다 나쁘다 그러는데 한국이 더 나쁘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탯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분열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험담하고 우리끼리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힘이 약해진 거고 그리고 분열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물대로 나라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지물대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합치고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 조그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는 내 혼자 뭐 묻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묻고 살아요. 지구 가만히 이거 해가지고 사람 먹는 것만 팔아도 저는 묻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혼자만 해도 저를 묻고 사는 사람인데 2025년이 되면 산업 사회하고 4차 산업 혁명이 그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 되면 K경제가 만들어져죠. K경제 K경제라는 건 직선이 K경제라는 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점점 부익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점점점점 밑으로 갑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K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10%에서 한 20% 정도는 잘 살아요. 더 잘 살죠. 그런데 나머지 70에서 80% 여기는 점점점점 더 못 살고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모든 걸 제가 다 막을 수는 없는데 저는 우리가 먹는 거라도 내가 먹고 내 가족들이 먹고 내 의식 먹고 내 형제들이 먹는 거라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 그리고 먹는 거를 생산하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시골에 빈 공터들이 빈 땅들이 천지백가리 앞으로는 도시에도 작은 도시 있는데도 그런 땅들이 천지백가리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 이런 데도 천지백가리 입니다. 그래서 그 짜투리 땅들 이런데 우리가 당후 뭐라도 심어가지고 우리 먹는 거라도 일부라도 해결해보자.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건강한 먹거리들을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먹는 거라도 우리가 능력하게 하며 마음이라도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내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한테 악플 달고 특히 에라이한 그 사람한테는 정말 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러세요. 탁 숨어가지고 에라이라고 내가 너한테 에라이란 말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좋은 마음들을 가지는 분들 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이 식물이나 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물을 공부해야 됩니다. 동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곤충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체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우리는 진화라고 그러죠. 진화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러다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어떨 때는 와 완전히 잘못 발들였다 이런 생각도 제가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저도 60인데 제가 뭘 그걸 가지겠습니까? 그냥 이거 열심히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어떤 사람들 아침 오전에만 책 5권 읽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옆에서 있어 보십시오. 오전 안에 5권 다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책을 한 줄씩 하나하나 읽는다는데 저는 한 3, 4줄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다 봐버립니다. 이게 평생 좋아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재주가 생겨버렸어요. 어느 날 또 책을 보면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요점과 핵심이. 그리고 또 실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데 제가 돈 아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제가 그런데 돈 썼는데 이제 여기 있는 황사람 박사가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실험하고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줄 거예요.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5년 이후에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 오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한번 해결하자. 이런 치즈니까 제발 좀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정말 할 짓 없는 사람들 달지 마세요. 그러면 기운 촉촉 빠집니다. 그래서 댓글 여러분들 유튜브의 댓글 모든 댓글을 차단하겠습니다.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저는 안 듣겠습니다.